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리액트의 홈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은 나는 어떻게 하면 저 강사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독립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식 문서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어려워요 저도 공식 문서만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지 않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익숙해지는 게 공식 문서입니다 한 번에 확 익숙해지진 않아요 자, 우리 이번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개발 환경을 세팅하는 건데요 이런 공식 문서에는 항상 개발 환경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가가 어딘가에 있어요 보통은 get starte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리액트를 실행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온라인 플레이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자기 컴퓨터에다가 세팅을 다 하는 건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드 샌드박스라는 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온라인 상에서 여러분이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바로 예를 들면 hello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 오른쪽에 리액트로 된 결과가 반영이 되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바로 여러분이 수업에 참여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add react to a 웹사이트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리액트 앱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리액트 기능을 추가하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하기는 쉬운데 뒤로 갈수록 여러분이 개발 환경을 직접 구축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초급 사용자들한테는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create a new react app 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뭐냐면 toolchain 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toolchain은 뭐냐면 리액트로 앱을 개발할 때 여러분의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개발 환경 도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여러분에게 한 방에 제공해주는 굉장히 편리한 이 도구들을 toolchain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링크 한번 클릭해 봅시다 그러면 toolchain 들은 보통 이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라고 이제 일반적인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recommended toolchain, 즉 추천해주는 toolchain 들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create react app 이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이름이 좀 이상하죠 이거 자체가 앱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앱을 한번 클릭해서 이 앱의 홈페이지로 가봅시다 여기가 이 앱의 소스코드가 보관되어 있는 GitHub 사이트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앱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저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쓸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create react app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 컴퓨터에 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깔기 위해서는 우리는 npm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npm 은 뭐냐면 node.js 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여러 앱들이 있거든요 그런 앱들을 여러분이 명령어 환경에서 아주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npm 입니다 말하자면 node.js 개의 앱스토어 또 구글 플레이 같은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의 순서는 다음 영상에서 npm 을 깔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 create react 앱 을 깔고 그 다음에 create react 앱 을 이용해서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완성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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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